안녕하세요. 무슨 말 시작합니다. 서밋입니다. 간단 영상입니다. 신형은 색깔이 바로 오렌지죠. 오렌지 색깔 중에서도 신형입니다. 이렇게 신형 색깔이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가 압박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쇽도 완전 좋습니다. 올라가는 센터도 또 데려갑니다. 와, 그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원하게 펜도 돌아갑니다. 펜, 띠띠도 장착해놓고요. 자, 뭐 흙탕물 같은 데 가더라도 무청도 가능한지 궁금해지만 이왕이면 좀 깨끗한 데서 주행하시다가 한번 가고 싶다. 그럼 그때 한번 갈 수 있다면 SD80이라고 있어요. 스프레이. 괜히 뿌리면 좋습니다. 자, 살짝 후진해볼까요? 살짝 후진. 우와, 느리게 하면 좋죠. 느리게 하면, 자, 후진. 우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서밋. 자, 수고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의 트렉사스 제품입니다. 1분 영상 간단하게 하고요. 아, 9월 때 이렇게 해서 풀세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드립니다. 차는 69만 원대 후반인데요. 69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5, 6만 원만 추가하시면은 배터리 두 개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전기에다가 아답터, 그다음에 공과해 드립니다. 배터리, 잠깐만 배터리 한번 볼게요. 배터리가 무엇일까요? 배터리가 이렇게 빼시면은 배터리가 나오죠. 자, 인기 제마는 해커 7,400mm 배터리. 양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양쪽으로 들어갈 경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 다 빼놓고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만 끼시기 바랍니다. 적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서밋입니다. 서밋. 힐링과 정민기 많이 먹삭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instagram